정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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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하면 되니까요. 미현씨 얼른 가서 밥 먹고 와요. 팔라린은 한란되게 멍청은 동화되게 어제 경기도 화정신도시 한 아파트의 상가 순축 예정 부지에서 끔찍한 토막살인 방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. 선비로씨 저녁은 드셨어요? 잠시만요. 닫혀요. 아유 그거 돼지 먹이에요. 간혹 수면내 시경 중에 환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. 속에 있는 얘기 같은 거요. 이 귀한 건데 맛좀 보시라고요? 아유 뭐지? 행경말이야. 사람 행경말. 네? 선생님 놀라셨네. 소 안창살이에요. 나는 나는 함정에 빠졌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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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